좋아요 와 이거 마사가 올 시즌에 벌써 다섯 번째 골 이대로 끝이 납니다 포파쇼 이제 수비 연습이에요 들어가는데 여러분 슛! 락쿤 부엣죠? 오른발로 넘겼습니다 깜깜쩍 뒤로 올랐는데요 다시 한번 이창근 아무래도 좀 고생이 더 나실 것 같고 대전의 신혁 자 뒤쪽 공간 박스 안쪽에서 골키퍼 이창근이 볼을 만졌습니다 길게 공격으로 재빨리 전환하고 피덴 카드 최범경 위협적인 슈팅 장비를 한 차례 이창근 공격포가 측면까지 박스 바깥으로 나오면서 길게 볼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밀어넣었습니다 박스 안쪽 뒤로 흐르볼 공격포 빠른 판단을 앞세워서 이창근이 나왔습니다 박스선에 서있는데 저게 너무 높아요 그대로 공격포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 이창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공격과 수비 연습이에요 박스 안쪽으로 잘 잡고 이창근 선수는 잘 박았네요 그렇네요 정말 매경기 나오는 맨틴입니다 나왔는데요 박스 안쪽과 이창근 왼발 크로스 높아요 이창근 잡아내면서 충남 아산의 공격 이대로 끝이 납니다 고팠죠? 오우! 네 잘 열었습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슛! 대단한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막국 골출이 되면서 예측을 넣고 다시 선방 주시 오른발 다시 떠갑니다. 이찬근 안전하게 볼처리합니다. 아우! 여기서 중요한 중간은 골 방으로 오우! 자 이찬근 주유민에게 자 박세시 왼발 휘킹! 헤드! 아! 고키버 전면이었습니다. 예... 아스바로 볼을 안았던 이찬근 네... 이은범 선수의 헤드였던 것 같다? 아... 볼 컨트롤 한번 잘해놨습니다. 아! 고키버 전면! 잘 됐더라면 한 번에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었는데 예... 길어요. 자 빠르게 지금 패스가 또 갔었는데요. 넘어갔는데 높아요. 높았습니다. 이찬근의 달에는 그렇습니다. 이야... 이것도 때리는 거 좋아요. 예... 지금 원기중이거든요. 어! 원기중! 아... 이거 살았습니다. 예결하면서 올라갑니다. 원기중이 돌파. 중앙이 마타 있고요. 자 원기중! 이뤄주고! 마사! 들어갑니다! 마사! 오늘 경기 역시! 골키퍼의 이 공격 출발 시점. 아 정말 이 골키퍼의 역할이 굉장히 현대 축구에서는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마사가 올 시즌에 벌써 다섯 번째 골. 그렇죠. 근데 저 이찬근 골키퍼의 킥은요. 마치 이 손으로 던진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합니다. 자 팀의 세 번째 골. 엄청난... 자 크로스. 다시 한번 한 번에 잡아냈던 이찬근. 번번이 크로스도 또 했는데 또 정확하게 와요. 자 2호 2 스키면서 안 돼요. 크로스! 다시 한번 이찬근 가봐요. 아 번번이 크로스가. 크로스 마사. 아이고 이제 이제 이찬근 골키퍼가 여유가 생겼어요. 자 일단 또 이제 한 번의 코너킥이 있네요. 오른발로 넘겼습니다. 가까운 쪽 뒤로 올랐는데요. 다시 한번 이찬근. 이야. 이 골단 추가 시간은 4분이 조진 가운데. 오 이찬근이 왼손으로 3대M으로 올라온 적이 있어. 대전의 리그 3연승을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요. 이찬근 선수는 오늘 최고의 공격수였고 최고의 수비수였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극찬인지 모르겠는데. 아하.